빨리 해, 빨리 해, 해, 해 야 너 얼굴이 약간 뭐였냐면 얼굴이 대박이었어 어? 아니, 아니 내 것보다 좀 빨라가지고 자기가 무릎 펴야 했어 그러니까 뭐지? 뭐지? 왜 뛰고 있지? 약간 이런 얼굴이야 자, 행복하다! 화이트! 오, 진짜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세요? 그러면 세 팀 모두 이 팀명을 정해야 될텐데 아, 우리 뭐 할까요? 우리 김석진 I GIVE 김석진 I GIVE 김석진 I GIVE Gotti 둘, 셋 둘! טוב! 오케이! 아하하하 야! 야, 이거 너 지금 뭐 하는기가 아니라 야, plat 진정! 이거 다 맞혀야 해 하나, 둘, 셋 난 하하하하 아니 어지러워 할 건데 빨리 해 빨리 해 해 야 왜 방탄 방탄을 안 해 아니 다음 주에 검사 안 줬네 야 소리 봐 일을 할 건데 열어주세요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뭐야 열어주세요 뭐야 뭐야 액자 뭐 야 액자 액자 뭐야 액자 아파 아파 밀지 마 아 준비됐어요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딱 딱 딱 딱 딱 딱 아 아 야 저감부터 머리 머리 한 시간 동안 해놓고 오프닝을 위해서 머리 한 거 아니야 빠르게 들어 아 어 아 혼자 더 야 아 이거 어떻게 해요? 하하하하 야 게임 되는 거지 야 남준아 내가 패스할 거 아니에요 아니 혼자 두 번 할게 이거를 자 누가 맞을까 누가 맞을까 야 하하하하 야 저거 또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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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슈팅스타로 해주세요 아 아 슈팅스타와 엄마는 웨게인 야 정신 사러 자 슈팅스타 3개 엄마는 웨게인 2개 에? 슈팅스타는 3개 엄마는 웨게인 2개 슈팅스타는 3개 하하하하하하 야 야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하하하하 더 빨리 해야 돼 뭐냐 율 ному 어 야 야 너무 아파 시계방 너무 아파 하하하하 어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African Mobile 아 technical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아 이 형이 그랬어. 아 이상해.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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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지영 놈이 총 맞은 것처럼. 야 걸으라고 걸으라고 맞지 않아. 안 건 게 레전드. 안 건 게 레전드. 왜 안 거냐고 이런 거를. 아 힘들어. 정국 3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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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팀. 박 팀. 박 팀. 박 팀. 박 팀. 박 팀. 아씨. 될 때리야. 아닌데. 될 때립니다. 야 이게 제일 재밌다. 아LC whom? 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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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ureaucracy as a 진형한테는 질문을 Movies 3 what you think from Gu Warriors. 놀라우시죠. 달린다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달리는데 하 мне real fast 발을 써서? 뭔가... 진짜... 이게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난리입니다. 오케이. 귀여워. 귀여워. 뭐냐? 음이라도 좀 짚어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너 조심해라. 너 진짜 큰일 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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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와 이... 야왜 왜 이렇게 막ister 요구멍꽃이 피었습니다 요구멍꽃이 피었습니다 야, 이건 가마가 없다 요구멍꽃이 피었습니다 요구멍꽃이 피었습니다 요구멍꽃이 피었습니다 요구멍꽃이 피었습니다 넌 내 손 잡고 있어. 이압! 이압! 동물의 육수를 우려내고 다시마를 빼고 여긴 없지요. 다시마는 먹지 않습니다. 라면이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마 먹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시마! 어떻게 심시래요? 어떻게 심시래요? 깜깜깜! 얼굴 만지지 말아봐, 얼굴. 저는 지금 손을 봉인했습니다. 야, 이 안경 말고 물 안 능히 필요하겠다. 싸움 여 delicious! 물 안 fetch! 물 안 먹자! 나 다시마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마까지 먹어둬야 라면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동 기획하겠습니다. 수목? 수동? 네. 이까지 안 왔어, 사이다. 틀어놨어. 아쉽다. 아쉽다. 거기서 왜 거기서. 어? 들어왔어. 게임실. 남준이 인사하러 왔어요. 아쉽다. 미리 인사하러 온 거예요. 거기 안에는 신비한 힘을 가진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꼬마 요정 푸푸가 살고 있어요. 푸푸. 볼륨 좀 키울게요. 안 들립니다. 푸푸. 요정인데? 푸푸. 안녕? 아니요. 푸푸. 이렇게 해야지, 형은. 형은 푸푸. 이렇게 해야지. 안녕. 난 푸푸야. 푸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 대답을 하지 않자. 푸푸는 자신이 만든 생명을 아무리 불러보아도